소고기, 돼지고기, 시사모, 빵, 당근, 순서는 먹어봐, 먹어봐 시사모는 나도 못먹네 짱아 먼저 소고기 먼저 오구 오순이 바로 앞에 있다 소주 덕구 덕구 오구는 좀 많이 줄게 이모가 오구는 크니까 좀 많이 먹어도 돼 몸 유지하려면 소주는 먹는대로 살쪄 오구야 글리가면 더 많이 줄 것 같아? 왜 또 글리갔어? 오구 그 다음에 돼지고기 오 돼지고기 더 좋아? 역시 엄마도 돼지가 더 좋아 소보다 오구 뒤로 갔어 오구 일로왔자 오구 뒤로 갔어 우순이 소주 덕구 다들 먹으려면 우순이 천천히 먹어